안녕하세요. 얌체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신제품이 나오면 너무 필요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핑 G430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더할 날이 없이 좋은 영상입니다. 제가 스펙과 커스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G430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 헤드를 출시를 했어요. 맥스, 비거리, 관용성용이고요. 그리고 LSD, 노우스피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SFT, 드로우용 헤드로 나왔는데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헤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샤프트 선택이 기본이 알타제이 블랙샤프트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R, SR, S로 선택이 가능해요. 기존의 425 같은 경우는 R, SR, S, Xtra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430에는 Xtra는 없다는 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G425 시리즈에서는 투어 173, 65S가 있었잖아요. G430에는 투어 시리즈 샤프트가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투어 2.0 크롬 샤프트, 6S, 7S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투어 2.0 블랙 샤프트, 6S, 7S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크롬보다는 블랙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0 LST 샤프트에는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샤프트가 미쓰비시, 카일리, 화이트, 6S가 장착이 돼서 출시를 해요. 하지만 이게 기본 스탁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이 커스텀 샤프트가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럴 경우에는 본사에 또 많은 대량 수입을 하니까 조금 변동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게 기본 샤프트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트가 다양한데 이걸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샤프트 스펙이 있고요. 또 커스텀으로 해야 되는 샤프트 스펙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제 얘기 좀 들으시면 정말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11월 11일 날 1차적으로 풀린 물량에 따르면 G430 맥스에 대해 RSRS 9도 10.5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LST 샤프트에는 투어 2.0 크롬 6S, 카일리 샤프트 화이트 6S까지는 기본적으로 대리점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외에 스펙 같은 경우는 거의 커스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커스텀 주문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핑 대리점에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단순히 G430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패드, 로프트, 샤프트, 샤프트 강도까지 예를 들어서 G430 LST 9도에 카일리 샤프트 화이트 6R을 받고 싶어요. 그럼 커스텀이잖아요. 답변을 견적과 일정까지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430 언제 받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꼭 질문하실 때 신경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핑 같은 경우는 샤프트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2AD, CQ, 디아마나, 디리미티드, 벤투스, TR 블루, 벤투스, TR 블레, 텐세이 프로, 스피더, NX, 그린까지 요즘 핫한 샤프트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발주를 하다 보면 샤프트나 헤드 어떤 재고에 따라서 일본 발주가 있고 미국 발주가 있습니다. 일본 발주는 기본 4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발주 같은 경우에 8주를 예상하는데 일정은 그 대리점에서 문의를 하시면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주나 8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달을 했을 때 그 기간이고요. 만약에 선예약한 부분이 더 많다. 예약한 분이 한 100명이 있다. 그럴 경우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대리점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빨리 치고 싶어. 하지만 스탁 샤프트는 너무 약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스탁 샤프트를 사셔서 피팅 센터에 가서 리샤프팅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 스탁 샤프트라는 거는 헤드와 샤프트가 완성체를 사셔야 돼요. 거기에 애프터 마켓 샤프트를 또 추가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비용이 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샤프트를 꼽았을 때는 AS가 안 됩니다. 장점이라 하면은 이 샤프트는 나한테 맞는 샤프트잖아요. 새로운 내가 무언가 다른 드라이버를 했을 때 슬리브만 교체하고 샤프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요. 헤드와 샤프트에 일치하는 시리얼 버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아무리 정품이라 하더라도 시리얼 버너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AS가 문제가 생깁니다. 리샤프팅을 하신 분들 기존 자기 짝꿍의 샤프트는 꼭 보관을 하셔야 돼요. AS 발생 때나 중고로 팔 때도 그걸 또 체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아주 기다리는 제품이 1월 달에 나옵니다. 2023년 1월에 G430HL 하이런치라는 모델이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드라이버 헤드스피드가 85마일 이하인 분들이에요. G43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워가 있는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시니어분들이나 파워가 있는 여성분들 타겟으로 해서 G430HL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버, 무드, 하이브리드, 아이언까지 전라인을 출시를 할 예정이니까요. 저한테 G430 아 저 너무 쓰고 싶은데 어떤 스펙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의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어차피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HL 헤드가 나오면 그 제품을 저는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저도 이 제품을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샤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스피더 NX 샤프트로 장착이 되고요. 35, 45g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후기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